일부 병원에서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는 독감 백신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병원과 제조사 간 핫라인이 구축됩니다. 보건당국은 백신 물량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유통 문제만 해결되면 백신 접종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임상재 기자입니다. 독감 예방접종을 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일부 병원에서는 백신이 없어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백신이 동난 거 아니냐는 우려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당국은 백신 공급 물량이 부족한 게 아니라 유통상의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백신이 제조사에서 도매상을 거쳐서 민간 의료기관으로 가는 유통 과정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불균형이 발생함에 따라서 부족한 의료기관이 있고. 현재 제조사와 도매상에서 보유한 백신은 약 121만 명분. 보통 병원에서 도매상에 개별적으로 연락해 부족한 백신을 구매하는데 일부 지역이나 병원에서는 원하는 종류의 백신과 수량을 구하는 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민간 의료기관과 제조사 간 핫라인을 구축해 병원이 제조사에 연락하면 제조사와 연결된 도매상의 보유 백신을 병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백신 접종을 중단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 기간을 더 늘릴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AI와 A형 독감이 만나 바이러스 변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AI 인체 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만큼 도바이러스가 인체를 숙주로 변이를 일으킬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I 감염 우려가 높은 살처분자와 방역요원에 대해 독감 예방접종과 항바이러스제 처방을 실시하는 등 인체 감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KTV 임상재입니다.